지난 3월에 열린 중국 양해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은행 위기까지 최근 미중 양국 간의 경제 패권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국부와 연결된 이 첨단 기술에서 그동안 바이든에게 밀렸었던 시진핑 정부가 최근 마이크론을 표적 삼아서 대반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또 말씀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분기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건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증시를 보면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요.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세를 됐는데요. 오늘 월과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사실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영국 피디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달러가치도 좀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분도 떨어졌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국제 유가 부분에서 상승하는 이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 시장에 있어서 보면 국채금리가 달러인 데서 떨어지고 여기 나오죠. 또 국채금리 10년불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10년불 금리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감산에 따라서 인프레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저렇게 반영했으면 사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달러가 약세되고 국채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 원인을 찾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1분기에 나스닥 지수가 미국 증시를 이끌어진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눈에 띄죠. 하락폭 이 상황에 눈에 띄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잠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 증시분괴론과 달리 사실 나스닥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의 상승폭은 굉장히 두드러졌었죠. 1분기에 16.8% 해고 그다음에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은행위가 터진 가운데 3월 달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달 들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그 원인이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1분기에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랐을까 빅테크가 올랐을까 하는 측면은 한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의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20일 날 출범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에 접어들으면서 바이노믹스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해서 미래 국부사회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이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보면 AI를 비롯해서 신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3월 들어서 많이 올라간 데에는 은행이기를 기점으로 해서 작년에 나스닥 지수에 부담이 됐던 페드의 금리 인상 부분 이게 은행이기를 기점으로 해서 피보이시 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반사적 측면이 작용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월 들어서 갑작스럽게 나스닥 지수가 부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은 지금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마찰 부분 이 대목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대목은 사실 그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세경제 질서라든가 또 동북아 문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분사적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중 간의 마찰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확보가 첨단 기술 패권 다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어펙 플러스 그 러시아 이렇게 주도를 해서 사실 감산 소식이 느닷어 올림에 들리면서 굉장히 하드 이슈로 감산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리오에 달리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든가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된다든가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갑작스럽게 어펙과 감산에 나섰을까 특히 러시아가 주도해서 그런 측면은 우리가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 이렇게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사실 이런 감산 조치가 나왔거든요. 사실 어펙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회담해서 보면 러시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은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이 대목이 미중 간 마찰 경우에 따라서는 신댕전의 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본격화, 궁극주의 우려 이런 측면도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양해대회를 계기로 해서 사실 중국이 야막을 본격적으로 들으면서 질투 간의 미중 간의 마찰이 많이 이렇게 지금 심화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양해대회 시진핑 이 상황을 강화하는 그래서 팍스 시미카의 야망을 굉장히 드러냈죠. 작년 10월에 공산당 대의에서 영수체제가 된 이후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팍스 시미카의 야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의 야망이 드러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첨단기술 이런 문제에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만큼 중국이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데 당신네들은 왜 계독을 누리냐 해서 계독지의 약탈 문제를, 박탈 문제를 지난주에 달았었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미중 간의 마찰이 전방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좀 다 뜯어보면 첨단기술에 특히 공급망 분야 이쪽에 전략적으로 이번에 미중 간 마찰이 불거지는 과정에서는 전략적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세계 공급망의 중심지가 그동안 중국에 있었으니까 이 코로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의 공급망 피해 부분을 미국 측이 더 많이 당했거든요. 그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주도해서 중국의 중심이 됐던 공급망 부분의 중심지를 다른 쪽으로 이전, 특히 미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미중 간의 새로운 마찰 국면이 되고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그때그때마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허는 방식은 미국으로 들어와라 하는 리쇼링,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땐 동민구로 돌아가라는 리오쇼링 내지는 프렌지쇼링 이런 것이 공급망 확보에 굉장히 전력을 다했던 전략적 수사인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왜 이렇게 country to country의 베이스가 되느냐, 내지는 이것이 shift to shift의 베이스가 되느냐 하면 미국 단독으로는 어렵겠다. 왜냐, 중국이 사실 인구가 14억이 되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한 3억이 넘니까, 이거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동맹국 간에 이렇게 연대서자 해서 동맹국 간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한 수단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중국에 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미중 간 마찰의 새로운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개도국 지휘 박탈이 사실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가만히 있던 중국이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은 것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네, 마귀론 표적을 삼은 데 있어서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 이 대목이 2021년 7월 공산당대의 100주년을 기해서 미국에 대해서 경제 패권 마찰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때 대충 마스터프레는 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시진핑, 그때 당시에는 주석이 영수체제로 오기 위한 2022년 10월 달에 작년에 이렇게 공산, 작년에 사실 그 10월 달에 이 대에서 영수체제가 오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닫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마스터프레는 아직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양해대를 통해서 그때 공산당대의 100주년을 통해서 경제, 미국과의 패권 다침을 하기 위한 그 마스터프레는 그대로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100주년을 기해서 중국이 중국몽을 달성해야겠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중심,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중국에 의한 이런 쪽의 팍스니카 야망이 중국몽이죠. 이때 유명한 용어를 했죠. 일신, 양신 일중이다. 결국은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기 부양이 있는 실력이, 경제적 실력이 있어야 미우가 이렇게 경제 패권 다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일신, 양신 일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하나하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인공지능 AI, 5G, IoT, 고속전철,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우주항공 문화 전부 다 포함됐다. 지금의 3월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충 기억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런 마스터 브랜드이 시진핑의 영수체제 등극을 위해서 잠시 지춤했다가 이번에는 확고하게 양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수체제를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노출되는 상태에서 첫 번째, 간을 치기 위해서 왜 가느냐. 나중에 마이크론의 중국의 매출 비중이 얼만큼 적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을 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표적을 삼아서 미국의 계도구 박탈이든가 이런 측면에 중국을 조이는 정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첫 맞불을 낳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게 됐습니다. 또 요인도, 지금 중국이 뭐냐. 삼성전체가 미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안보상을 이유로 중개수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죠. 이게 미통상법 232조. 이 자리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는 201조, 232조, 그다음에 301조 시리즈,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다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231조는 안보를 이유로 한다. 안보를 이유로 하는 이유가 미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게 방어기에서 한다. 그러면 정당성이 부여되거든요. 이게 232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중국도 안보상의 이유를 이유로 해서 마이크론을 기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만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인텔과 엔디비아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비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사실 나스닥의 빅데이크 업종들 중심으로 해서 이달 들어서 미중 간 마찰이 표면에 되니까 주가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임에 나섰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더 이상 미국에게 밀리면 안된다. 이런 절박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인민들에 있어서 시진핑크 체제가 국권위하기 위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미래 국부사업에서 제조원 2025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자과제 1대1로 계획 이렇게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2015년에 시진핑크가 2022년 출범한 이후에 인민들이요. 그다에서 미래 국부사업에서 미국을 제칩시다 하는 계획이 그때 당시에는 10년 계획 2025년까지 반도체에 대한 자금들과 통계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사실 반도체에서 70% 정도는 반도체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자급자적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막혀야 되는 부분이 한 30% 정도 있으니까. 2020년에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자급자적, 아우타키 체제에 가는 거다. 이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성과가 됐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에 반도체 자금률 제조업 202 발표하기 직전이죠. 2015년에 발표했으니까 이때 14.5%입니다. 2015년 발표한 이후에 지금 한 번 7년이 경과했습니다. 2022년에 반도체 자금률이 15.8%뿐이 안 됩니다. 거의 성과를 거두지 않죠. 위기식을 느끼는 거죠. 슬림픽의 인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첨단 기술의 쌀이라는 반도체 자금률을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야망차게 했는데 여기 자금률은 정치하고 있죠. 원래 들어간다면 원래 들어간다 간다 하면 이천 이십이 년에 원래 계획대로 간다면 반대체 자금률이 오십 프로까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5.8%입니까. 그러면 미기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나설 수밖에 없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거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윗보이는 게 뭐냐. 마이크론이거든요. 이 마이크론은 홍앤코를 통해서 반도체 해결 때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할 때 가장 혜택을 받은 게 마이크론입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를 보면 미 의회의 로비 자금으로 가장 많이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할 때 결국 로비 자금을 많이 써서 마이크론이 사실 최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시각을 갖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중국의 반도체 자금렬 자금렬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자금렬이 정체된 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칭화유니온 그룹이 파산됐죠. 반도체 자급자적 계획에서는 가장 상징 기업이 시니핑이 주력했던 기업이 이게 이제 칭화유니온 기업인데요. 미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파산되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주력했고 가장 근간이 되는 저게 파산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의 자금렬은 끌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대체적인 차원에서 YMT3이든가 그다음에 창심매물이 요즘 많이 나오죠. 마이크론과 함께 창심매물이 같은 경우는 양산 체제가 됐는데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과거의 황해법칙이든가 뭔가 해서 이게 빨리 좀 시현해야 되는데 미국이 꽉 옥죄고 있으니까 반대쪽 같은 경우는 생산을 못할 때는 강가상공률이 쭉 급속히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존배가 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진핑이 이제는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첫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우뚝 일어선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죠. 굴기하면 중국이 상징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미국의 전략이 잘 먹혔다는 의미 아닙니까? 원래 굴기하면 중국의 전략이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 정부가 결과적으로 자기가 연염할 땐 2027년에 골드만삭스 버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뒤진다. 이런 사실 이렇게 위기수송을 갖고 2년 전에 출범했던 것이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중국이 지금 제조업 2025 계획의 반도체 굵기, 첨단 굵기에 대비해서 미국도 굵기를 추이자. 이게 유명한 바이든 굵기입니다. 바이든 굵기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꾸로 이렇게 되는 데에는 미국의 전략이 잘 맞아떨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바람 파라담에 대해서 이렇게 서리번 파라담에서 얘기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네 가지 네 가지 쿼드라플 트랙에 의해서 중국의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을 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 대목이 이제 퍼스트럭에서 쌍무 간에 미통상법 통상법 232조에서 안보를 겨냥을 해서 지금 하죠. 뭐든 중국 할 때는 안보 안보죠. 한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안보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컨드 트랙은 이걸 좀 이렇게 내용 측면에서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을 아우타키 자급자적하는 게 두 번째고. 이것만 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동맹국이라든가 다자체너로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다자체너로 확대시킨 것이 마사네르 차제의 규제 규범 이렇게 해서 인류의 반은 종교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분과 북한이라든가 인류의 반은 대량무기 살상. 그다음에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이걸 뭐냐 규제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사실 다른 국가들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심지어는 사회적 국가조차의 국민들조차의 동의를 구원했던 것이 마사네르 차제다. 이게 이렇게 서드 트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대목이 성과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동맹국, 일본과 한국과 인도 같은 이런 동맹국과의 반도체 네트워크라든가 포괄적으로 보면 경제협력 네트워크에서 지금의 상황을 가져가는 이런 네 가지 방향에서 오글자이다 보니까 단계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얼라이언스 배럴 체인은 미국을 가져간다면 이것만이냐. 그렇지 않다. 사실 이 반도체 자급차적은 반도체 지급의 취입수라는 걸 위해서 가져가고 있은다는 취입수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주가 지금 표멸하고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주 양극제 분야라든가 잇돌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반도체 성과의 자급차적 체계를 다른 분야로 결과를 보면 첨단기술 분야, 미래 국부 사업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굵기 구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지금은 중국이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반도체 회사들의 중국 매출의 존재를 생각해 봤을 때요. 이게 다른 기업들로 번질 경우에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월가에서 보면 지금 첫 반격으로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대했습니다는 월가에서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삼아서 중국이 첫 반격을 했는데요. 마이크론이 웃을 거죠. 마이크론이 더 위협을 느낄까? 인텔이 더 위협을 느낄까? 이런 쪽이 얘기하는 것은 중국의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마이크론이 극히 작다. 오히려 훅복 보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중국의 매출 비중을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표적이 됐던 마이크론에 비해서 다른 미국의 반도체가 더 떨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을 보면 아주 크게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중 매출 의존도, 반도체 매출 의존도가 가장 큰 게 컬컴이죠. 컬컴 같은 경우는 64%입니다. 아마 이것이 양국 간의 반도체 매출이 돼, 마찰 전쟁이 되면 컬컴은 직격탄을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35%, 인텔도 27% 됩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22% 정도 되는데요. 마이크론이 상당히 가장 낮습니다. 10.8%뿐이 안 됩니다. 인텔의 절반 수집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표적은 마이크론을 했지만 제가 이 간을 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그리고 월가에서 보면 마이크론을 표적으로 했지만 인텔이든가 컬컴이라든가 더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후폭풍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가 이렇게 계속될 때에는 결국 미중 간에 벼랑 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고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측면에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보를 이유로 반도체 분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차 전지로 번질 경우에 여파가 클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의 신입 편집국장께서 지금 미중 간 마찰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렇게 해서 그 약자를 이번에는 인시열대를 따지 않게 반지라고 했어요. 반도체 반, 2차 전지의 지 이게 지금의 박중동 편집국장이 미중 간 마찰에 표적이 되는 최근에 맞춰야 되는 걸 핵심적으로 지적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지 전쟁도 있었다는 이번에 반지 전쟁, 반지 전쟁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도 지금 표면에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로 IR의 세부 방침이 되면서 사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은 2차 전지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실은 작년에 발표했던 IR법이 한국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동맹국들이 이렇게 해서 앞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동맹국과의 포스트트랙, 세컨트랙, 서스트트랙, 포스트트랙 이렇게 해서 얘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스토리를 알지 못하면 이 미국의 확산 가능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행력에서는 한국이라든가 이런 측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반영해서 반영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곧바로 뭐냐. 일본에 대해서 반대체와 관련해서 IRR과 관련해서 금지해라 하는 요청도 하는 거죠. 이런 측면이 바로 지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시행력 내용을 보면 대체로 우리가 이행캐스터가 잘 전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500달러 비교적 금액이죠. 전기차의 양극재, 양극재 부분에 대한 세우 공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파운됐거든요. 지금 핫하죠. 에코프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저는 뭐 이쪽 분야 잘 알지 못합니다는 전기차의 배터리용 양극재 보조금이 지급하기로 확대했거든요. 가뜩이나 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LNB라든가 이런 관련된 주가가 과잉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중국의 IRR 미국의 IRA에 대한 양극재 보조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가장 핫한 게 뒤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관련된 업체들의 이렇게 혜택이 기대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은 무력화되어 있지만 더블유터를 통해서 더블유터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 카운터벨링 택스라든가 상계 관세라든가 엔타이 상계 관세라든가 엔타이덤핑 택스라든가 오랜만에 읽어보시죠 반덤핑 이렇게 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 반덤핑 중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받침을 확정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더블유터에 무력화되죠. 더블유터에 무력화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상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보면 한국 거기에 받았어 당신 받았어 미국 보조금 받았어 한국이 중국의 우려 외국 집단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려 외국 집단으로 분류되면 삼성전 SK하닉스라든가 2차전지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부품 소재에 대해서 공급을 차단됩니다. 이런 측에서 지금 이 대목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다시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국내에도 상당히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간자죠. 자막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자막을 통원하지 않다 해도 미국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닉스 2차전지에 끌어들이죠. 중국도 끌어들인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간자가 하나의 기회 요인도 있지만 위험 요인도 상당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는 단기적 측면에서 반사적이 기대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타격을 하는 과정에서 에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단기 혜택을 하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궁극적 목적은 미국의 아우타키 자급자죠. 그다음에 중국도 자급자적 이 체제입니다. 그러면 중간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양쪽으로 끌려다다가 정장 내부적으로 자급자적 체계가 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반도체라든가 경화의 2차전지가 중장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사 전략의 일환도 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오랜 4년 만에 우리도 사실 3대 평가사들이 추경호 부총리를 지금 막 만나고 시작하거든요. 3대 평가사들이 이 대목을 IR법,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한국에 대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안을 갖고 있느냐. 이 대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으로 이 대목이 한국의 투자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와 2차전지, 반지 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한국경기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